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맞춤법하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많은 글들을 씁니다. 블로그에다가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쓸 때도 글을 쓰게 되는겠죠. 그리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 과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과제 받을 때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쓰게 해요. 그런데 이제 보고서를 받고 난 뒤에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눈에 띄는 거 눈에 띄는 거는 보통 이제 맞춤법하고 띄어쓰기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뜹니다. 물론 이제 기술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확하게 맞춤법이나 그런 것들을 맞추기가 참 어렵죠. 우리도 생각 없이 이제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요. 하지만은 최종 보고서 아니면 이제 누군가한테 리뷰를 받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제 최소한의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한 번쯤은 검토를 하고 제출할 필요가 있겠죠. 나중에 이제 고객사 대상으로 이런 결과물을 났을 때도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사람들 고객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나는 그냥 혼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블로그나 그런 데서 최대한 신경을 씁니다. 물론 이제 100%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문학을 쓰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작가가 100% 이제 작가처럼 이렇게 글을 매일 쓰는 직업들은 아니다 보니까 100%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최소한에 한 번씩은 좀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라고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매일 원고 형식으로 쓰지는 않고 블로그에다가 쓸 때도 쓸 때는 이제 간편하게 바로 블로그에다가 작성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요. 아니면 혹은 이제 글을 많이 쓸 때는 이제 사이트에 가서 검사를 하고 난 뒤에 그걸 최종으로 이제 제출을 합니다. 물론 이제 워드 파일이나 한글 파일에서도 맞추법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두 가지를 좀 사용을 합니다.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부산대학교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스펠, 스펠링 검사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바로 이제 스펠링.ch.부산.ac.k랍니다. 요거는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검사 맞춤법인데 요게 제일 정확해요. 제가 이제까지 뭐 워드나 이제 한글 같은 경우보다도 요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썼던 원고입니다. 요거는 초안이고 저도 한 번도 이제 아주 굉장히 빠르게 작성을 하고 한 번도 검토를 하지 않은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난 뒤에 IT 보안에 관한 글이기 때문에 뭐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검사된 결과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IT 용어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이제 검사기에서는 이제 IT 용어가 아니고 기술 용어가 아니고 이제 한글로 고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가끔씩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문 용어들. 영문 용어라는 것보다 저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게 보통 IT 용어에서는 그냥 데이터 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결제 이제 한글 쪽에서는 자료를 수집한다고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좋은 것은 뭐냐면은 이 교정하는 것과 좋은 것은 우리가 워드나 한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고치면 어떻겠냐 이것만 이제 추천을 하게 돼요. 보통은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도움말들이 나와 있는 게 이게 글 쓰는 거에 여러분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큰 도움이 돼요. 이제 보고서 쓸 때도 이런 것들을 계속 참고하다 보면은 습관적으로 자기가 글을 쓸 때도 이게 띄어쓰기나 뭐 이렇게 영문 표기를 이제 한글 표기로 이렇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썼더니 좀 오탄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주황스로 되어 있는 것은 100% 틀린 거죠. 그래서 기하급속적으로 이렇게 스크린샷이다. 스크린샷이다. 이거는 맞죠. 노출된 스크린샷인데 여기에서는 스크린샷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제 다른 단어들인데 이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는 뭐 정보들이 해당된다. 이렇게 하면 해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고치라고 이렇게 설명들이 있죠. 그러면 그것이 합당하다면은 여러분들이 고치시면 되고요. 여기도 데이터베이스도 비례를 해서라고 했는데 비례해서 이렇게 써도 무난하겠죠. 제가 잘못 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 띄어쓰기나 아니면 문장을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바뀝니다. 예 바뀌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하지만은 뭐 자료를 수집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문제들은 없겠지만은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이 읽는 사람들한테 만약 이것이 조금 괜찮다. 그런 의미가 통한다라고 하면은 남겨두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조사죠. 조사. 조사를 잘 써야겠죠. 우리가 서비스인데 뒤에는 저는 구글.닷컴 과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라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썼는데 보통 서비스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은 수정이 됩니다. 좋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수정하고 난 뒤에 원분을 복사를 하고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수정한 것을 바꿔서 다시 워드 파일에다가 붙이시면은 됩니다. 워드 파일을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붙이면은 몇 번씩 이제 띄어쓰기나 그런 것들이 실제 워드 파일에 띄어쓰기가 됐는데 여기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노트패드에다가 여러분들이 붙이셔 가지고 검사하고 똑같이 노트패드에다 붙이시고 워드 파일에다 붙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제가 블로그를 이제 매일 글씨를 쓰죠. 여기다가도 쓰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금방 수정했던 거를 그대로 한번 내 메뉴에서 글쓰기를 보면은 브런치나 이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맞춤법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붙이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맞춤법을 검사를 하면은 여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맞춤법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워드나 이제 한글조가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렇게 많이 설명들은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 대신 쓸 수 있는 것들을 몇 개 이렇게 골라내죠. 아까 스펠러 그쪽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거의 맞춤법들 나머지들은 많이 찾아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세밀한 것들 있죠. 아까 해당한다 이런 것들도 찾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틀리죠. 엔진이 틀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걸 더 좋아합니다. 사실 근데 블로그에다가 빠르게 글을 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들 모바일 같은 경우도 글을 빨리 쓰고 난 뒤에 이제 모바일로 쓰고 난 뒤에 빨리 글을 올리고 싶고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맞춤법 검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이제 블로그에다 바로 내가 공유를 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그냥 여기서 기본적인 것들만 빠르게 수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저도 좀 편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고를 쓰거나 보고서를 쓸 때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펠러라는 이 사이트를 가지고 더 상세하게 보고 이 단어 같은 경우도 한 번씩 보면서 어떤 단어로 딴 걸로 한 번 수정 더 한 번 해보면 더 의미가 좋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사이트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고섰을 때 스펠링이나 맞춤법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좀 수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